자, 음악들 다 좋아하시죠? 이번 패턴은요, Have you ever? Have you ever? 뭐뭐를 해본 적 있나요? 라는 패턴인데요. 자, 이것도 Best of Best 패턴으로 뽑히는 그런 패턴 중 하나이니까요, 여러분들 귀 기울이셔서 꼭 꼭 열심히 열심히 재밌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ever가 들어왔기 때문에 Have you ever? 꼭 ever를 넣지 않아도 돼요. ever를 넣으면 단 한 번이라도가 강조되니까요, 어차피 같은 뜻이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, 되는 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If you guys feel free to watch them forever. If you guys feel free to watch them Anyway,